한국국토정보공사 물을 더 끓이면서 펴져야 안 뜨거우세요? 지금 좀 뜨거워 그럼 언니 하지마봐요 어머 어머 꽃이 예뻐야 돼 이게 진짜 연꽃이구나 손 씻긴 했는데 어머 열렸어 벌써? 여는 거래 이거 먹어? 연꽃 냄새가 나 왜? 맞아요 그렇게 해서 피는 거예요 나 북한 피는 거 같아 이게 칠산이야니? 예쁘다 연꽃에 온 그런 향이 나 나들 나들 여기 아주 렌즈한테 많이 응 손 닦고 아잉 지금 어디로 갔어? 30분 반갑네 물레방아 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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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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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왜 왜 색깔 변하고 있어 우리 어디 꽃이 피고 있어 어머 꽃 핀다 이제 이게 가라앉을 거야 여기 잠깐만 여기 꽃을 찍게 여기 꽃을 찍게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여기 피게 다 핀 거야 이게? 응 저거 저거 이제 꽃이 돼 응 나 이거 다시 제거기 보라 갖다 줄게요 됐다 다시 제거기 어 네네네 어 네네네 집에 가서 그거 두 분 해야 되는데 어 아니 나 안 줘도 돼요? 안 줘도 돼요? 안 줘도 돼? 어 저거 저거 큰 거 가위도 응 나 없어도 되는데 응 얘 가지고 있다가 또 필요할지 몰라 아 오늘 안 줘도 돼? 오늘 두 팀 쩔구기로 가서 해야 돼 응 저희 집에 가서 또 해야 돼요 또 풀었어? 응 저 거기 가서 저가 이상하게 불폈차 응 응 아 왜 이렇게 말을 타는 사람이 많아 어 어 어 어 어머 빨간 꽃인데 있어 어 빨간 꽃이 멋지다 어디 봤다고? 어디 몇 입 봐 철을 놓고? 근데 아빠가 우리 이제 아빠 전화해 봐 갔다고? 아 아 아 아 아기 땐 다 돼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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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내가 여기로 봐봐 음 이렇게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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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저게 가라앉는다 이제 저게 서서이 응 이제 살아앉는다 이제 살아앉는다 이거 좀 잘라봤지? 응 아까 골라다가 줬어 어머 나 이거 인스타에 올리면 인기 폭발하겠어 꽃차 내리는 과정 내려앉는다 내려앉는다 어 내려앉는다 썼어 썼어 딱 세워줬어 만화 하나가 이 모양 특이하다 여기서 하나 그치 핑크로즈아 예쁘지 응 이게 사람이 다 있어 와갖고 우리 그냥 하면 좋은데 이게 안 되니까 그냥 다 있는 거 아 꽃이 쪼르렁 있는 거야? 노란꽃이? 있는 거야 지금 어 그게 쪼르렁 있어서 그래서 일곱 가지의 저기래서 칠판처럼 언니 이거는 진짜 좀만 더 높으면 꽃이 이렇게 숙였어 어 어 이게 끝이 천희롱이네 저게 천희롱이네 천희롱 천희롱이네 예쁘다 응 여보세요 아 예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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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황나다 두 개가 더 있어 응 얘들 이거 한번 우리고 또 해도 돼? 어 또 해도 돼 음 섹行 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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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